예능으로 한번 가볼건데 다들 아실거 같은데 모르시는건 없을거 같은데 애니메이션 주제가구요 명탐정코난 OST 가보도록 할게요 så는디 들리면서 그 정답이면서 물고기 박정현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. 잠깐 예능용으로 인사를 해드렸고요. 사람이 많아서 저도 여러분들도 저거를 많이 찍어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저도 여러분들도 잠깐 한 번 찍을게요. 네 한 번만 축 찍을게요. 네 됐습니다. 바로 다음 곡 이어갈 건데 이번에도 연주곡이에요. 되게 강렬한 연주곡입니다. 이번에는 플레이밍 연주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